네, 안녕하세요. 자, 51번입니다. 다음 글의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똑같아요. 자, 단락을 나눠야 됩니다. 자, 절반을 나누세요. 절반을 요렇게 실전문제 보시면 반드시 나누셔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명령문은 주제문이라고 했어요. 명령문은 중심문장입니다. 자, 이런 물건을 사래요. 이런 물건, 이런 물건. 자, 행성은 지구입니다. 지구를 위해 That is better. 더 좋은 물건을 사라. 끊으면, 그러면 명령문 다음에 엔드죠. 그럼 뭐 말할 거다. 알죠? Make a difference. 차이를 만들 거다. 자, Make a difference는 관용구로 여보세요. Make a difference. 차이를 만든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뭐 차이를 만든다. 혹은 Make a difference를 중요하다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다시요. 지구에 자, 더 좋은 물건을 사라. 그러면 뭐 차이를 만들 거다. 아, 그러면 여기서 문맥서 안 맞네요. 그냥 여기서는 뭐 중요할 거다. 이런 얘기죠. 자, 절약. 지구에 도움이 되는 물건을 사래요? 지구에 도움이 되는 물건. 만든... 사라는 얘기지. manufacturing 얘기가 아닙니다. 안되죠? 자, 정답 2번이요. 넘어갑니다. 자,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적자란 것. 일단 단락을 나누고 시작해야죠. 항상 먼저 단락을 나눠놓고 이렇게 단락을 나눠놓고 그리고 밑을 보세요. 부모와 자식은 견해가 다를 수 있다. 그쵸?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존중해야 한다. 당연하죠. 가족 행사는 자녀를 위한 것이 돼야 한다. 뭐 이것도 말이 되네요. 화합을 위해서는 가족 나들이를 자주 해라. 가족끼리 서로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아,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주점이라고 했어요. 질문에 대한 대답. 만약에, do not like, do not like. 아, 이거 하나 할게요. don't like와 do not like의 차이가 뭐냐? 차이가 있을까요? 없어 보이죠? don't을 안 쓰고 do not을 쓰면 약간 강조형입니다.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면 친구한테 친구 이름을 누구로 할까요? 옛날 이름은 좀 그런데. 친구 이름 누가 있죠? 민지 할까요? 아니, 특정 이름은 안 되겠네요. 홍길동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길동아 보통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특정한 경우에는 야, 홍길동 이렇게 하죠. 강조해요. 기분이 나빠요. 야, 홍길동. 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don't을 써요. don't like. if you don't like suggestions. 자, 대디야의 이러한 제안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do not을 쓰죠. 강조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문상에서 대문자를 쓰잖아요. do not like 이렇게 대문자를 쓰면 이것도 강조해요. 그러니까 그 문장을 읽으셔야 돼요. 유어 패밀리가 만드는 제안이에요. 쉼표 못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괄호를 닫아야 돼요. 아이, 괄호처럼 안 보여요. 이렇게 괄호를 닫아야 돼요. 너의 패밀리가 하는 그런 제안을 자, if you don't like it, do not like it. 어, 근데 너가 정말 기분이 나쁘다. 라는 속 뜻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느낌이에요. 아마 출처자는 그런 느낌으로 썼을 텐데 모르죠. 출처자는 알 수가 없으니까. 글쓰기를 알 수가 없으니까. 자, why don't you suggest? 몸하는 게 어때? 이런 얘기죠. why don't you suggest? some plan, you suggest. 어? 강조해요. 강조. 완전한 문장에 제기대명사를 한 번 더 쓰면 강조해요. 아, 몇 가지 플랜을 야, 너가 제안하는 게 어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도 강조, 얘도 강조해요. 아,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이 하는 그런 제안을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 스스로 몇 가지 계약, 그, 그, 그 계획을 제안하는 게 어때? 라는 얘기죠. 그죠? 가족이 만드는 제안에 마음에 안 들면 아, 여러분이 그냥 제안을 하세요. 하는 얘기예요. 이것밖에 안 빠지네요. 자, 바쁜 부모님들은 will be happy일 거래요. 행복할 거래요. if, 먼저 해석합니다. 부사절 먼저 해석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suggest an evening phone for family or family visit 계속 전체 사명서로 묶여져 있어요. 볼게요. 앞에는 쉬우니까 바쁜 부모님은 행복할 거다. 라는 얘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자, 가족을 위한 즐거운 밤이네요. 가족을 위한 패밀리를 위한 evening phone이에요. 자, 즐거운 밤이나 혹은 some place 어딘가에 가족 나들이 family visit 이거를 제안한다면 바쁜 부모님들은 행복할 거래요. 그러면 4번이 답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얘는 안 돼요. 왜 안 되냐? 중의 하나잖아요. 중의 하나. 얘가 답이 되면 얘는 어떡해요? 안 되죠. 그죠? 원 오브 댐이 되죠. 예시 예시문이 되는 거예요. 그 주제가 아니죠. 너의 생각은 매입 자, 브링은 가져오다요. 가져오다. 이걸 가져올 거다. 얘네요. 이것까지는 가족 화합과 행복의 화합과 여러분이 제안을 하면 가족의 화합과 행복을 가져올 거다 라는 게 이 글의 주제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족 나들이나 아니면 가족을 위한 즐거운 밤을 제안하면 바쁜 부모님들은 즐거워할 것 행복해 할 겁니다 라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4번을 주제로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에요. 안 되겠죠. 아예 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이 두 번째 단락의 전체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이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뭐죠. 어 바쁜 부모님이 계세요. 가족의 즐거운 밤이나 가족을 위한 즐거운 밤이나 어딘가로 가족의 나들을 제안하면 부모님들은 행복해 하실 거예요. 이런 생각은 여러분의 이런 생각은 가족의 화합과 행복을 가져올 겁니다 라는 얘기니까 정답은 5번이 더 좋죠. 자 53번 다음 글에 필자가 주장하는 여지를 고르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게 홀수 홀수면 두 번째 단락을 더 많이 줘요. 아 이거 해야 되는군요. 예를 더 이렇게 많이 줘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주의를 주세요. 자 토플의 난이도를 자 조정해라. 토플의 타당도가 의심스럽다. 자 토플 점수에 관계없이 입학을 허가해라. 그 다음에 현지 어학연수 아 현지 어학연수 이수자한테는 토플 시험을 강요하지 말아라. 미국 대학 지원자는 반드시 어 현지 어학연수를 받아라. 자 여기 해볼까요. 자 그런데 자 다 읽었어요. 만약 그 학생이 해야돼서 해야돼서 추천서요. 자 인텐시 잉글리시 랭니지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상급반이죠. 인텐시 분은요. 상급반 영어 언어 프로그램에 그런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면 자 리즌 폴 토플이에요. 토플에 대한 이유는 없다죠. 아 이게 추천서를 가지면 없어졌된대요. 아 여기 벌써 나오네요. 인컨클루전 결과적으로 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럼 필자가 주장하는 요지는 여기 벌써 여기 첨마다 달래기 결과가 있네요. 그죠. 볼까요. It's not fair. 가조 진조 입니다. 가조 진조 가조 는 정당하지 않다. deny 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 아 스튜던 유니버시리 어드미션 학생 대학 입학을 부정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 주사를 먼저 해야죠. 얘부터 하는 거예요. 1번 얘가 2번입니다. 자 히월시 학생이 해즈나 패스대요. 해즈나 패스 토플 테스트를 통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학생 대학 입학을 부정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 특히 그 학생이 studied 영어를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다면 아 토플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학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답이 나오죠. 이건 아니죠. 왜요? 미국에서 공부해야죠. 미국에서 미국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그 학생 만약 영어를 미국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다면 토플 시험을 패스하지 못했던 이유로 대학 입학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이건 안 되죠. 이 얘기는 되죠. 그렇죠? 이 얘기는 되죠. 이건 또 아니죠. 반드신 아니에요. 반드시. 반드시 말이 안 되죠. 정답 4번이요. 자 54번입니다. 자 다음 글의 주제로 알맞은 건 뭐냐. 일단 나눠야죠. 아니 짝 쓰면 그냥 딱딱 그냥 네 줄 뭐 여섯 뭐 세 줄 아이고 세 줄 이렇게 나누면 돼요.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홀 쓰면은 밑에 하나 더 주세요. 자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좋은 교과서 좋은 엑스프 출품 아 이거 뭐 출품 굿즈가 되면 이게 그 상품이 되는 상품 이상적 사회 말해주세요. 할인 판매가 되는 그죠? 얘는 아 일단 요 문장 읽으면요. 얘는 반전 없이 첫 번째부터 끝에까지가 같은 얘기야. 자 스케어스리 얘 나와있죠. 부족함 결핍 프로히빗 금지시키다 이런 얘기죠. 거래에 거래를 부과하는 보스니까 그런 구매요. 책과 데이트 이 데이트는 아마 그 그 이성 간에 그냥 저 마시던 거 먹고 놀러가는 거 그거예요. 책과 데이트 그 두 가지의 거래를 어 잠깐만요. 아 여기네 여기 여기 끊어야 되네 이렇게 두 개 다의 구매를 금지시키고 임포스는 부과한다 거래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거래를 어 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네요. 이 거래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책이나 데이트 둘 중에 하나의 거래를 자 임포스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아 부족함은 선택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 얘기가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볼까요? 부족함이 존재한다면 선택은 만들어져야죠. 개인과 사회에 의해서 선택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족함은 자 구매를 금지시키고 아 두 개 두 개의 그 선택지 중에 보스의 구매를 금지시키고 둘 중에 둘 중에 거래를 부과한다 이런 얘기죠. 각각의 선택은 자 결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죠. 합리적인 선택이 되죠. 교과서 수출품 이상적사회 할인판매 다 안되죠. 되게 쉽죠. 자 55번 다음 글을 통해서 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경우는 뭐냐 자 이렇게 홀수가 나오면 이렇게 두 번째 단락을 한 줄을 더 주세요. 이렇게 한 줄을 더 줘요. 이렇게 이렇게 아 요거는 속담인데 그냥 네이버 사전 치시면 다 나옵니다. 얘 읽으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마침내 자 그것은 얘가 누구죠? 반드시 대명사는 대명사는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침 추론 문제 나오죠. 그러니까 평소에 질문을 읽으실 때 대명사는 얘가 어? 그게 이제 그 독해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통상을 이끌어 놓으면 그냥 그것 그러고 말아요. 이시 누군지를 문명에 따지셔야 돼요. 그 훈련을 하셔야 독해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걔는 그 아이는 게트 어디어디에 이르다 도착하다죠. 꼭대기에 도착했다. 베이비 멍켓 어린이집입니다. 전치상황사 바로 묶어야지 얘를 주어로 보시면 안 돼요. 트라이엄슈릭 어? 여기 나와 있죠. 승리의 고함과 함께 승리의 고함과 함께 시즈 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봐요. 지금 선생님이 마리오가 제시했던 해석규칙 첫번째 수업을 보시면 네번째 전치상황사는 괄호 묶으라고 되어 있어요. 얘가 승리의 외침 얘는 절대 주옥 아니에요. 시즈는 잡다 잡다 붙잡다 라는 뜻인데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하는 흔히 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전치상황사를 괄호로 묶지 않기 때문에 승리의 고함 승리의 외침을 주어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안 돼요. 이 문장은 도치가 되어 있어요. 도치가 되어 있어요. 어? 생략이 되어 있네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엔드봇 베이비 벙키는 시즈 목적어죠. 왜냐하면 얘가 잡을 수는 없죠. 얘가 잡을 수는 없죠. 이거를 잡았다 해요. 얘를 얘를 생략이 되어 있어요. 엔드 벗 오우 소우 뒤에는 앞 문장에 제시되었던 모든 단어들은 다 생략할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게 틀린 문장이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베이비 벙키는 목적어 코코넛을 얘가 일몰이 되는 거죠. 코코넛을 승리의 고함과 함께 잡았다 해요. 엔드 새로운 문장입니다. 또 생략되어 있어요. 그 베이비 벙키는 그것을 그것을 얘가 일몰이 되죠. 그것을 뚫어놓았다 아래로 던졌다 죠. 그죠? 네. 낮동안에 일해라 모든 일은 때가 있다 해요. 아 끝이 주면 다 좋다 안되죠. 돌다리도 두들겨 보건 이거 간단하게 사전보거나 나와요. 그리고 12345 선택지에 속담을 묻는 문제가 안나옵니다. 훌륭한 시작은 절반이다 시작이 많이 다른 얘기죠. 의지가 있으면 길이 있다 정답 5번 자 56번 다음글에 아 요지로 알맞은 걸 골라라 자 일단 단락을 나눠 놓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수업을 따라온 학생들은 지금 이게 이거 안읽어도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지금 50개 넘게 제가 문제해서를 했는데 교육 목적으로 제가 하지만 실제는 실제 문제를 볼 때는 두 번째 단락에서 답을 100% 아닙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을 읽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여간 단락을 나눠놓고 두 번째 단락에서 답을 찾는 연습을 하세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단락에서 답을 못 찾겠어요. 그땐 어쩔 수 없죠. 다 읽어야 죠. 코를 훌쩍이는 거는 감기의 신호다. 건강한 사람은 코를 훌쩍이지 않는다. 코를 훌쩍이는 건 슬픔의 표시다. 코로 감정을 나타낼 수 있다. 코는 외복에 민감하다. 다시요. 이 위에 지문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지문은 범위가 없어요. 읽고서 코에 관련된 얘기를 알려면 참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선택지를 먼저 읽으면 어 위는 코 감기 키월드가 나오지요. 그죠. 코 감정 코 외복 감기 따라서 반드시 선택지를 먼저 읽으시고 특히 한글로 되어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위의 지문을 미리 해석을 해 주잖아요. 자 스냅프라는 거 밑에 나와있죠. 코를 훌쩍이는 거는 항상 항상 누군가가 아프거나 슬프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데요. 썸피플은 이럴 때 부사들 먼저 해석해요. 따라서 예를 먼저 하는 거예요. 콜 사랑에 빠질 때 코를 훌쩍이 데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글을 썼겠지요. 따라서 따라서 만약 누군가가 스니 홀링 하면 감기에 걸리지 않은 경우도 있대요. 감기에 걸리지 않을 경우도 있다니까 1번을 답을 찾으면 절대 안되겠죠. 아니죠. 아니죠. 가능하죠. 정답 4번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